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사태가 시작된 이후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미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절반이 넘는 29개 주에서도 같은 기간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 수는 지난 일주일과 비교해 89%나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의 절반이 넘는 29개의 주에서도 같은 기간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57만 5천 명 정도로 측정이 되는 셈인데 이는 1분당 400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고 정했습니다. 해당 통계는 정확한 코로나 검사를 통한 집계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나 자각진단 키트를 이용한 사례 등을 고유하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한 12만 명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 어린이들의 입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미국 내 의료 붕괴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12만 6,41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9월 델타 변이 대유행 당시 입원 환자 최고치인 10만 4천 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내 대형 소아과 병원 중 하나인 텍사스주 휴스턴 아동병원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어린이 입원 환자 수가 4배나 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충격적일 정도로 아동 입원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미 전역을 덮치면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거나 백신 부스터샷을 막기 위한 대기명단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 각주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통쟁예방센터는 지난 5일 화이자 부스터샷 허용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로셜 월런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코로나 감염과 이에 따른 중증 합병증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모든 학부모에게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C 뉴스 최승희였습니다. 그런데비 MBC 뉴스 최승희입니다. 아멘